안녕하세요. 김요한 가족에서 쫑비 역을 맡은 정가람입니다. 김요한 가족에서 저랑 해걸이랑 양배추밭에서 뛰어서 나잡아봐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굉장히 열심히 재밌게 찍었어요. 꼭 봐주세요. 네. 일본에서 이렇게 김요한 가족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. 김요한 가족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아리가또 고자이마스. 너 누구야? 거기서 뭐 하는겨? 야, 헤이걸. 아, 아버지. 괜찮으니? 누구야? 잘 만났다. 아니, 그러면 시방 그게. 자, 호세. 같이 해주세요. 줄을 서시오. 국민 여러분, 현 시간부로 국가 비상사태를 사고합니다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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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죽지 않는 것만으로 다시 이렇게 RE-VIVE-V REVIVAL 시방부터 목적으로 한 발짝도 못하이오 하아 이거 조금만 기다려봐 빨빨리 갈게 이거라! 우리 여보! 잘 좀 부적여 인마! 땀을 타! 니 들으러 다 뒤졌어. 이거라! 통계의 뒤 한글자막 by 한효정